상속세 5분 강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정해서 한도 계산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가액이 있을 경우고 두 번째는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 이 한도를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이 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요.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했었을 때 이번에 케이스는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율이 상속세 세율보다 작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총 재산가액이 천만 원이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작고 전에 4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또 기타 2억 6천짜리 아파트를 며느리와 아들 이름으로 구매를 해주었을 때 나오는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며느리에게 기존에 있는 2억 6천짜리 건물을 증여를 하게 되면 50% 50% 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3천에 해당되는 증여세가 각각 부과가 됩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표준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세율이 10%인 반면에 며느리는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세율이 20% 세율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이게 5년이나 10년 이내에 이 사전증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산식을 살펴보면 상속세 재산가액은 천만 원이었고 기존의 사전증여 재산인 어머님께 드렸던 4억 2억 6천이었던 아파트 건물 부분에 해당되는 2억 6천이 가산하게 되어서 채무액 1억이라는 가정하에 총 과세가액은 5억 7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공제 한도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5억 7천에서 증여세 과세 표준인 8천만 원과 1억 2천을 합친 2억을 뺀 결과 3억 7천의 공제 한도 금액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 상속세 과세 표준은 2억이 해당이 되고 그에 해당되는 세율은 20%이므로 그 상속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똑같이 20% 해당되는 1,4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했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지만 아들은 기존의 10% 세율로 이미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20% 세율로 다시 업되어 정산이 돼서 기존에 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2,200만 원이 되고요. 그에 해당되는 결정세액이 800만 원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증여세는 2,200만 원만 냈지만 총 상속세는 20%로 정산이 돼서 3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부담세에 80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800만 원은 정리하자면 아들에 대한 상속세 세율로 정산하는 효과를 가집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또 그에 해당되는 증여세, 증여가액을 총 누진세율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세율에 대한 정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